오늘은 뭘 할 거냐면 메타버스 이어 플랫폼에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할 건데 이 주제는 힙합과 드래프트 비비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고 재밌으면서 낯섭니다. 오늘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물론 잘하겠지만 오늘 강연을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PT도 좀 준비했고요. 이제 자료화면을 띄울 수가 있더라고요. 여기 스크린이거든요.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실제 강연장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. 재밌어요. durant 털링하셔서 감사합니다. 지 Yogusa prow champion 존kh